나 비키스 비스 러브 브레이! 여태 가오는 게 천재인 분 천장! 땅땅땅! 깜짝땅! 땅땅땅땅! 천장땅땅!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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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콕! 컷츄레이션! 우리 게임 연구소! 평소에 탄생만 찍은 100명의 박사분들이 아, 정말 엄청난! 깜짝 놀랄만한 영구 업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최종 연분의 인기 파장 여부 인해 스트리트에 연구하는 결과! 엄청난 결과! 산무현상 결과를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산무현상 중에 첫 번째 현상은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토요일 6시부터 7시까지 길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저녁 약속은 저녁 7시 이후에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산무현상 두 번째 너머 두! 도둑이 없었다! 도둑! 도둑이 도둑질 하려고 땀을 넘어가는 동시에 그 집주인들이 천생연물을 보다가 그 웃음과 탄생 때문에 깜짝 놀란 기절을 촌푸해서 우리 입을 정확하게 우리 천생연물이 도둑을 소탕했다는 설이 지금 장안을 뛰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산무현상 너머 3! 어머 내 얼굴이 깜짝 놀란다! 너머 3! 수돗물 양이 엄청나게 다운!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요! 우리 종이에 맞이하는 주부님들이 미래의 사회과 매달의 감을 보기 위해서 설거지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으로요 우리 MBC 정정당당당 뉴스데스크에서 산무현상에 대해서 탁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취재를 마친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6에서 7에서까지 카메라를 들고 나가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 그리고 도둑을 따라다니니까 도둑이 정확하게 토요일 6에서 45분경에 땀을 넘어갔는데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또 너무 나고 그래서 이 모든 프로그램을 완성 야 이 맛있는 거 어떻게 보인다?